진짜 나는 이긴 번호 싫어할게 다 무검 처리 해놓고 할 거 아니거든? 다 무검 처리 해놓고 할 거 아니거든? 다 무검 처리 해놓고 할 거 아니거든? 아~~ 입자가 부서지는 게 동그랗게 하는 건 입자가 같이 휩이 저어지는데 W로 하면 이렇게 젖는 것보다 이렇게 젖는 거 근데 이걸로 하면서 W하면 효과가 좋겠다 그쵸? 역시 인간은 기계를 사용해요 바로 맛은 안 돼? 점성 테스트 어묵 오오! 오! 됐다 됐다 3초 되지 않았어? 네, 대박 3초 5.7초인 것 같아 오오 alter 아 아 5 아 아 아 제가 팔지 5,800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오 예쁘다 완성 안녕 그거 듣다 쌤 이번 브이로그에 나온 거 어떻게 찾았어 이 노래는 이번엔 수년간에 EDM 와 대박이다 이거 맛있다 추천 박수 여기다가 그런 거 먹었어? 오렌지 라떼 같은 거? 아니요 불렀어 그럴 때 하는 게 있잖아 아 진짜 좋다 얼굴 안 나오잖아 응 안 나오잖아 이렇게 발 왜 이렇게 치는 거야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어머 아 아 아 아 이거 이빨로 맨날 어렸을 때 긁어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쌤 채널 고민상담 이런 것도 쓰지?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uls 아 아 어? 움직인다 아 현실과 이세 흐흫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보다 흑미를ivities 흑미를 날라 흑미를 만들어주고 흑미를 만들어줘 흑미를 만들어줘 흑미를 만들어줘 뭔가 아이들의 마음같아요 하얀색은 됐지? 아 이 색깔이 아닌데? 하지 말까 이거? 흙같아 진흙같아 화분 심을 때 하는 거 같지 않아? 아 크림이 좀 더 꾸덕꾸덕해야될 거 같은데? 아... 침 침 뼈 뼈 뼈 하하하 하하하 뼈 뼈 뼈 뼈 뼈 우리가 원래 쿠키를 안 잘랐잖아. 그래서 퍼지지가 않아. 대박. 엄청 맛있다. 진짜 쩐다. 이것도 맛있네. 시원하니까 확실히 맛있다, 그치? 맛있다. 응. 근데 뭔가 이거 뿌릴 땐 예쁜데 이렇게 하면 먹을 때 좀 불편한 거 같아. 그치? 향.